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리스트 이효훈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부터 스페인 바르셀러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줄여서 MWC 2015 행사가 시작됩니다. 모바일 기기 중심의 행사인 만큼 올해도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선보일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MWC 2015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MWC 2015 어떤 걸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당연하겠지만 먼저 이번에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발표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LG전자의 스마트워치인 AWAYN, 그리고 구글의 아라폰이 가장 기대되는 제품들이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요즘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회심의 제품을 내놨습니다. 바로 갤럭시 S6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듀얼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양쪽 옆면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전체를 메탈 소재의 일치형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무선 충전 기능도 함께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의 밝기가 한 1.7 정도 되는 2천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최신 사양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올해 삼성전자의 구세주화가 될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사실 많이 궁금한데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지금 스페인에 가 있는 친구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따르면 현지 보도진들도 반응이 뜨거운 편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일단 제품이 좀 나와봐야 알겠죠?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단 고급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 지나칠 정도로 기세등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어느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정말 제품이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보니까 신종균 사장이 세계 최고의 제품이다. 이걸 따라올 게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기싸움을 했었는데 이 LG도 뭔가 선보였습니다. 스마트워치인 어베인인데 그건 어떤 건가요? 정확한 이름은 LG워치 어베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스마트워치였던 G워치의 후속작입니다. 특징은 좀 더 시계에 가까워졌다 그런 것인데요. 예전 스마트워치보다 더 얇고 작아졌습니다. 얼핏 보면 진짜 시계와 좀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에 어베인 LTE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워치 본체에 LTE 통신 기능을 탑재해서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냥 일반 시계 같아 보이는데 이번 MWC 행사에서 한국 대기업이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워치에 집중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낼 수 있는 경우는 맨 처음입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정책에 들어섰고 그를 대신해서 다른 먹거리를 열심히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패션화드 웨어러블 기기들은 올해 대거 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MWC 2015 같은 경우에도 HTC, 화웨이, 샤오미, 소니, 에이수스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대거 새로운 스마트워치를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애플워치도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좀 재미있는 대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 LG 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차세대 인터넷 기술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관련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5세대 인터넷, 보통 흔히 5G라고 부르는데요. 이 5세대 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하자.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5세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용화될 사물 인터넷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인프라인데요. 아직 어떤 표준이나 그런 것들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시장을 선점해보자는 취지에서 많은 것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5세대 인터넷이라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겠죠. 사실은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막힘없이 전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쓴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쓰는 만큼만 그러니까 한 70억대 분량 정도의 데이터만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 이렇게 인터넷 통신을 혼자 알아서 하는 기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대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데이터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기술들이 주로 선보일까요? 아무래도 이동통신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SK텔레콤이 시현할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 웨이브 그러니까 20에서 300기가 헤르츠에 이르는 초고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현재 쓰이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거의 꽉 찼을 정도로 포화 상태에 이뤘기 때문에 좀 새롭게 유용할 주파수 대역을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연에서는 7.5기가 BPS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KT도 이제 스페인에 갔는데요. KT에서는 세 종류의 무선 네트워크를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트리플 모드셀을 세계 최초로 시현할 계획이 있고요. LG유플러스에서는 실제 집 모양의 세트장을 설치해가지고요. 다양한 사물 인터넷 사례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렇게 보여줄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화웨이나 노키아, 에릭슨 등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5G 인터넷 신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핀테크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들이 선을 보일까요? 핀테크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선보이는 것들은요. 주로 스마트 결제 분야에서 많은 기술들이 선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신용카드를 대체할 것인가. 이런 기술들이 선보이는 건데요. 작년에 등장한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반응을 괜찮게 얻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물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마가네틱 보안 전송 특허를 가지고 있는 루프페이를 인수한 바가 이미 있는데요. 이게 삼성페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여름서부터 상용화 결정했고요. 또 LG 워치 어벤인 같은 경우에도 시계를 이용해서 NFC 결제랑 스마트 볼렛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행사에는 AJ 방가든 마스카드 회장과 프란시스코 곤잘레스 스페인 BBA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 회장이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은행들이 핀테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갤럭시 S6에도 삼성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분야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네요. 엄청나게 치열할 것 같네요. 온갖 MWC에서 다양한 기능이 나오다 보니까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신제품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5세대 인터넷, 핀테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